아 가보겠습니다 됐지 갑니다 아 생각정리가 다 잘 안되가지구 너무 빨리 썼네 야 근데 이정도에서 이 데미지가 나온가봐 가능성 있냐 이거 아니 왜 텔레포트 안사지 아 너무 투석테임이네 어이구 룰라파트 창문 해주면 조금 더 genere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것도... 롤라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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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아 예상된 결과였지 없냐 레지스톡 2초 있나 보네 4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얘 왜 이렇게 피가 없냐 2만밖에 안 되네 어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거는 좀 놔줘야 되는 것인가 아 어려울 것 같아 아 또 걸렸네 되나 갈 수 있나 아 안 되겠는데 나 나와야 될 것 같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나왔어 어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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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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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러치하면 좋을까 아 걸렸네 아 아 아 아 다 날라갔네 이제 흐흐흐흐흐흐 야..위기의 순간이로구만 그렇지 일로 오게하고 그리고 선도 보여줬어 나머지 스킬을 어떻게 써야될지 지금이냐? 아 오케이 나름 필먹었어 아 이제 어떻게 깨야되냐 자.. 좌측으로 끌어모아서 썬더브레이크를 써야돼 요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되야될거 같은데 살아낼때마다 좌측에서 썬더브레이크를 한 번씩 쓰는거지 아 근데 나머지 스킬을 못쓰겠다 여긴 좌측으로 와야되는데 좌측으로 빼야되는데 우측으로 빼면 안되는데 아 걸렸네 아 우측으로 빼야되는데 어 텔포 어 그렇지 일로 좀 한번만 와주세요 제발 제발 아 왜 텔포가 안나간 것인가 아 좌측으로 와야될거 같은데 아 임피 없어지잖아 아 캡사 있을지 모르겠네 기다려 어 기다려 아 아이구 아이고 아이구 갔나? 아 아 이거 가야되는데 좌측으로 한 번만 밀고 오면 안되다 아니 버프쓰는데가 너무 오래걸려가지고 좌측으로 한번만 왔으면 좋겠는데 한번만 좌측으로 오면 안되던데 한번만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거기서 가만히 있는거 좌측으로 한번만요 아 이거 죽어야될거 같은데 아 일로와 한번만 와봐 한번만요 에이 죽어야 겠어 죽어야 겠어? 어 이거는 죽어야되는 각이 같다 딱 한번만 떨어맞으면 깰 수 있을거 같은데 한번만 맞으면 어 좌측으로 한번도 안되네 죽어도 안되네 어어 왜 어 오겠다 이제 오고있어 오고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바인드를 딱 걸고 하면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을거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그렇지 아 딜을 못 넣었어 근데 오케이 자 바인드 걸고 인피 쓰고 한번만 딱 버티면 될거 같은데 어 바인드 씹혔어 하핳 어 바인드 씹혔다 이거 어떡하냐 딜 넣어 일단 넣어봐 어 나이스샷 쓰읍 하아 바인드 씹혔으 바인드가 씹혔으 뜨기 됐어 버프를 못쓴단 말이지 뭐가 있을까 깰 수 있는 버프를 얘가 좌측 구석탱이로 와야지 깰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자주 나와 아 우측으로 빼면 안되던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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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기를 진짜 알겠을걸 마지막 기회로구만 마지막 기회로구만 아우 immin marginalized 아 무적기 너무 써지도 않았네 아 아쉽습니다 거의 낄뻔 했는데 아쉽구먼 아쉽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아 아쉬웠어요 아쉬웠어 오늘 한 번도 못 깼네 아 4125였구요 음 아쉬웠어 어 레지 승나서 5초 다 됐는데 왜 체감이 안됐지 40 40 40 9렙 1렙 1렙 아 아깝다 어 요정도가 거의 9%둘둘같은데 어 에디 마력씨까지 한 9%둘둘이군 아 아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mer Siz